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힘들다고 원망하던 것도 주님이 대비하신 길이었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여 감사하니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육상하는 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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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